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22,000대인데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기 어딥니까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갓캔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흙이 없잖아 UDT를 열심히 채워주고 아 열쇠 아 잘 못했대 용사의 의지를 써서 써야되는데 아 좋습니다 모자를 패스한대 어 아 망했는데 잡혔죠? 아 좋습니다 용사의 의지를 이용하여 모자를 패스한 결과 아주 좋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카베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더 없나? 아인데? 오 잠깐만 아 이거 망했네 꼬였어 위치? 위치? 오른쪽이요 좋습니다 오케이 마무리 아 오실게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보상도 괜찮았는데 여기가 안좋네 아 좋습니다 아 이것으로 바이버 가루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